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일까요 다시 떠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득한 저편 세월에 낱낱이 흩어져 있는 아픔의 조각들을 주워 모아야겠습니다 그 아픔의 조각들을 말입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말씀을 엮어서 지난 날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돛 울려라 곽의 진 세 번째 시간 숲으로부터 바람이 옵니다 방금 비탈진 돌밭에서 개운 하지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습니다 감자의 껍질을 무딘 숟가락으로 긁어내면 굵은 밤털만한 크기의 상아빛 알맹이는 수줍음을 타면서 매끄러운 맨살을 드러냅니다 손 안에 속 들어오는 감자알을 흐르는 샘물에 헹굽니다 맨살 드러낸 순결한 감자는 결코운 빛을 받아 오래 바라보지 못할 만큼 눈부십니다 나는 눈부셔서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한 채 작은 냄비에 담고 다시 감자 껍질 벗기기를 합니다 오늘 개운 감자를 다 벗겨서 찔 겁니다 감자가 익을 때쯤이면 그가 풀숲을 헤치고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감자의 껍질을 벗기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자 껍질 벗기기는 곧 기다림입니다 오래전부터의 습관인 듯 몸에 뵌 나의 기다림입니다 파막기 없이 부수수한 채 자라기만 하는 내 머리카락의 길이와 차츰 진하게 흙물 풀물이 들어가는 낡은 옷자락도 결국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세월이 쌓일수록 나는 졸아붓습니다 졸아붓을 대로 졸아서 내 몸뚱이는 형편없는 말락갱이가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은 나의 한입니다 누구인가요? 나는 계곡 깊은 곳 외딴 흑벽집에 한 마리의 개와 토종 땅 몇 마리 들새 풀벌레들과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최근 들어 부쩍 추곡 약수토 아랫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소문이라는 것이지요 눈치 빠른 사람들이기도 하고 엄청난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끔찍한 소문은 떠돌아다니다가 이 계곡까지 올라오고 맙니다 실현당한 여자 빚쟁이를 피해 숨어 사는 여자 사창가에서 굴러먹은 여자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여자라는 등의 소문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개하고 한방에서 잔다는 따위의 소문은 소름끼치는 것 아닙니까? 언제나 그랬습니다 뒤를 바짝 따라다니는 소문은 나의 그림자입니다 험상궂은 그림자는 내 뒤를 졸졸 따르며 나를 협박합니다 해서 나는 수시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작은 풀벌레 소리에도 놀랍니다 플립 뒤척이는 소리에도 놀랍니다 심하면 플립의 이슬방울 굴러내리는 소리에도 놀라고 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 지나간 세월의 모든 것이 지껄이며 사분되는 것임을 알고 밀려들어오는 슬픔의 예감 때문에 잠 못 들어 뒤척이는 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말씀을 엮어서 지난 날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결코 다시 떠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득한 저편 세월에 낱낱이 흩어져 있는 아픔의 조각들을 주워 모아야겠습니다 얼음촉처럼 투명하게 날 선 그 아픔의 조각들을 말입니다 투명하게 날 선 얼음촉이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찔림당한 가슴에선 흰피가 솟았습니다 이제 한 방울의 피도 남아 있지 않을 터 마른 가슴입니다 혼자랍니다 철저하게 혼자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피난길을 틀려 가시덤불 속에서 줄기가 휘도로 열린 산딸기가 혼자가 되게 한 첫 계기였습니다 남동생을 얻고 머리에는 짐을 이고 양손에 또 다른 짐을 든 어머니의 옷자락을 놓아버린 것은 풀숲에 숨어 빨갛게 익어가던 산딸기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치마의 계집아이는 드러난 종아리가 가시에 찔리는 것도 모르고 산딸기를 땄습니다 한움꿈의 산딸기를 치마자락에 넣어 돌아섰을 때는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낯선 사람들 틈에 혼자였습니다 문득 혼자가 되었다는 무서움에 계집아이는 악을 쓰며 울었습니다 농익은 산딸기는 아이의 손에서 문드러져 붉은 즙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손등을 혀로 핥으며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아이 큰 아이 할 것 없이 배고픔에 허덕였던 어느 고아원에서 개걸스럽게 먹을 것만 찾는 계집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희망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가 고아원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에 대한 기다림은 계집애를 키우는 양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 중에 비난길에 총을 맞고 붉은 피 쏟으며 쓰러져버린 부모님의 모습만 생생히 기억한다는 그래서 누군가 찾아와 주리라는 희망조차 없다는 윤구 오빠와의 만남입니다 윤구 오빠와의 만남은 기다릴 줄 밖에 모르는 나에게 다른 의미였습니다 혼자라는 혼자라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해준 무엇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각별히 친한 것을 알고 있던 고아원 원장님께서 친남이처럼 우리를 묶어주었습니다 우린 같은 김씨 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과 윤구 오빠가 있다는 것으로 고아원 생활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원장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다른 원장이 오고부터는 고아원이 싫어졌습니다 원장은 물론 직원들의 폭행과 힘에 겨운 노동과 배고픔이 원생들을 한두 명씩 뛰쳐나가게 했습니다 윤구 오빠와 나도 그 무리 속에 끼어들었습니다 윤구 오빠가 구두통을 마련한 날 또한 내가 양키홀의 종업원 일자리를 얻은 날 오빠는 내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그것은 윤구 오빠와 나의 지침이었습니다 윤구 오빠가 조금 먼저였고 나는 통금이 아슬아슬한 시간에 해방촌 판잣집 월세방에 기어들었습니다 힘들었지 윤구 오빠는 그 한마디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빠는 저녁 먹었어? 응 그래도 배고프지? 여기 호떡 너는? 난 오늘도 햄버거 스테이크 먹었어 녹두빈대떡 같은 국? 응 그랬지만 녹두빈대떡보단 훨씬 맛없어 우린 언제나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녹두빈대떡을 먹어볼까 오빠 요다음 쉬는 달 내가 만들어줄게 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언제 돈을 모으니 돈 모아서 우리 둘이 야간학교라도 가야지 윤구 오빠와 난 진오누이 마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각하면 윤구 오빠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행복이었습니다 이래고달품이나 배고픔 따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알파벳이 섞여있는 거리의 간판 불빛과 골목의 불안한 냄새를 뚫고 걸으면서도 한방눈이 내린다는 것 때문에 콧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빨리 가서 윤구 오빠랑 한방눈을 맞아야지 아니 아니 지금 마중 나오고 있을지도 몰라 즐거운 생각을 하며 불안한 냄새에 가득한 골목을 띠듯이 걷고 있는데 시커멓고 커다란 그림자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이었습니다 시커먼 그림자의 어깨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한방눈만 펑펑 쏟고 있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벌어진 입속으로 한방눈이 소르르 소르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천지가 온통 하얀 평화였습니다 평화와 전쟁 악마와 천사 피난길의 산딸기 그것들은 언제나 공존하는 것들이죠 징그러운 송충이 형상인 알파벳을 뱉으면서 검은 그림자는 순식간에 해치운 나를 방치하고 골목 끝으로 달아났습니다 나의 등줄기엔 절망과 수치의 소름이 도다났고 나는 입술을 질근질근 씹어서 핏물을 삼켰습니다 했어도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방눈은 여전했습니다 저만큼 골목 끝에서 알파벳을 내뱉었던 검은 그림자와 비켜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낯익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중 나온 윤구 오빠였습니다 나는 석고처럼 굳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 아무도 보지 못했지 한방눈을 어깨에 가득 얹고 걸어오는 윤구 오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석고처럼 굳어있는 나를 윤구 오빠는 자칫 못 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그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휙 돌아선 오빠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좀 전에 알파벳 검둥이보다 더 까만 빛이었습니다 격련이 잃었습니다 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얼굴만 가리면 그만인 것이 아님을 내 꼴을 보고 알았습니다 불어 헤쳐진 가슴이며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바지까랑이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이며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엉엉 엉 엉 그곳이 양키 골목이어서 우리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오빠는 입을 다물지 못하더니 오던 길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만이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그 밤 나는 양키 홀로 되돌아가서 DJ 박스의 좁은 공간에 쪼그리고 앉아 송곳니로 손톱을 낱낱이 물어 뜯었습니다 피멍이 들어 손돗 밑이 아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박스 속에 응숭그리고 앉아 나를 샜습니다 누군가 나를 발견하고 기겁을 하자 나도 기겁을 하여 그곳을 뛰쳐나왔습니다 물먹은 섬덩이처럼 무거운 발을 끌고 언덕배기 월세방으로 갔을 때는 썰렁한 바람 한 줌이 나를 맞았습니다 멍청이 낮은 천장을 바라보던 눈길이 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거기 그 못에 걸려있어야 할 윤구 오빠의 검은 물 들인 군인 점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뜩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피난길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렸을 때와 똑같은 무게로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기분 맛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좁은 밤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어느 한 곳 그가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흔적을 찾아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에도 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을 때 밀려들어온 반가운 냄새 하나 구두약 냄새 그의 빈자리에 구두약 냄새 한 움큼한 그리움처럼 엉겨 있었습니다 언제였던가 옷을 갈아입겠다며 오빠를 밖으로 내몰았을 때 밖으로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내년 봄엔 결혼할 거야 결혼하면 밖으로 쫓겨나지 않아도 되니까 흐흐흐 그랬는데 그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두약 냄새 지워진 한참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차례로 왔다 갔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으로 찾아와줄 어머니를 기다리다 지치자 어머니를 원망했던 것처럼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한 원한처럼 깜둥이의 털복숭이 품으로 스스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로 아름다운 사랑 노래하고 싶었던 내 소망은 깜둥이의 우악스러운 팔에 지디겨 버리고 나는 짧은 혀를 쌓아놓은 듯한 미군촌에서 나는 통속에 갇혀 벌레처럼 슬픈 더듬이를 흔들며 눈이 움푹 들어간 검은 피부의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나는 맨정신으로 살아내기 위해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믿는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지주였습니다 아이를 키워낸 세월은 무서운 정적 속에서 구중의 땅 밑을 헤매며 나의 눈물은 피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겹의 땅 밑을 헤매면서도 살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말입니다 딸아이 중3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딸아이가 책가방을 던지고 깊고 우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를 왜 낳았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우울한 눈빛 속에 노상 그 말을 담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어린 날 친구의 예쁜 구슬을 훔쳤는데 친구가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다가 갑자기 내 구슬 내놔 했을 때 즐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묻겠어 나를 왜 낳았냐니까 나는 딸아이의 시선을 피해 봉투 부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거 때려치우고 대답해봐 딸아이는 이제부터 쉬지 않고 풀 부치기를 해도 내일까지 가져다 주기 빠듯한 종이봉투 뭉치를 발로 차서 흐트리며 성과를 부렸습니다 못하는 짓이냐 못하는 짓이냐 왜 내가 대답해볼까 엄마는 엄마의 쾌락을 위해 나를 낳았지 순간의 쾌락을 위해 나를 낳았고 아무 곳에나 뒹굴어 다니게 내버려 두었어 안 그래? 인형이 나는 비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딸아이를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도 치지 않고 안칼지게 대항했습니다 딸아이와 나는 한대 엉켜 욕지거리를 해대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죽어라 차라리 죽어버려 깜둥이와 놀아날 땐 언제고 불리하니깐 죽으라는군 낳고 싶어서 낳은 줄 아니 피낱길에 부모 잃고 내 한 목숨 연명하기 위해 버둥대다가 그리댄 거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걸핏하면 전쟁이 어떻고 하면서 변명하지 마 우리의 역사가 전쟁이 깜둥이를 낳게 만들었다고 정당화 시키지 마 깨끗하게 산 여자들도 많더라 당신 쉽게 살기 위해 나 같은 것을 만든 거야 이 애물떠물이 콱 죽어버리기나 할 것이지 막말로 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스무사는 달팽이처럼 능멸받고 살지는 않을 거다 인연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두 사람 중 누구 한 사람만 죽으면 되겠네 자 누가 죽어야 할까 인연이 딸아이와 나는 서로 극한의 악다구니를 하다가 한 대 엉켜서 뒹굴다가 결국 둘 다 기신했습니다 딸아이와 나는 함께 절벽 위까지 떠밀려와서 깊이도 알 수 없는 심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딸아이에게 좋은 어미가 아니었으며 딸아이는 내게 좋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지칠 대로 지쳐서 대각선으로 방구석을 차지하고 쓰러져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손바닥만한 봉창으로 희부연빛이 새어 들어올 때 나는 이미 낯익은 썰렁한 바람 한 줌을 또 만났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짧은 계집아이 때부터의 혼자 서있음 여전했습니다 혼자 서있음 후에 오는 기다림 이제 그것은 숙명입니다 숙명이기에 또 딸아이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잘못했다 어미가 잘못했다 나는 용서를 빌며 여기저기 백방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헛짓이었습니다 나의 세월은 한양 겨울이었습니다 끝없이 긴 어둡고 추운 터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칙칙한 겨울 터널을 아직 지나고 있습니다 아득 하기만 합니다 터널의 끝은 어디쯤일까요 어머니 당신을 불러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놓아버린 것이 내 터널의 시작이었습니다 까슬까슬하게 풀먹인 새모시 흰 적쌈을 다려 입으신 어머니한테선 쌀풀 냄새가 그윽했습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그립습니다 그리운 어머니 딸아이가 왜 나았느냐고 앙탈했습니다 나도 어머니를 향해 앙탈 부릴 수 있습니다 왜 손목을 꽉 잡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를 향한 그까짓 것은 모두 헛지랄 입니다 나는 딸아이를 기다립니다 윤구 오빠나 어머니는 그리움으로만 남아있습니다 딸아이가 작은 입으로 젖꼭지를 빨아 댈 때는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는 젖을 빨면서 눈을 맞추고 방긋방긋 웃으며 응얼거리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막 철들 무렵부터 딸아이는 노상 겉먹은 표정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겉먹은 눈빛은 자라면서 우울의 눈빛으로 바뀌었고 한톨의 웃음도 지니지 못한 채 커다란 눈동자에 눈물 알만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비간의 눈빛 말입니다 딸애가 어디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직감이지만 딸애는 이태원의 미군 홀 근처에서 배회할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대로 가고 싶어 혼자 미운 오리 새끼가 되고 싶지 않아 그곳에서라면 그냥저냥 사라질 것 같아 딸애는 학교 가기 싫다며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딸애를 찾아나설 순 없었습니다 딸애는 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어미를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딸애의 마음에서 나는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담배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마셨습니다 어둠의 어둠의 방에 쪼그리고 앉아 암울한 가슴을 담배로 태우고 독한 술로 달랩니다 그것들은 밤마다 내 영혼을 곤두박질시키며 어지럼증이 나게 합니다 손톱으로 바위를 긁듯이 가슴이 피멍들고 까맣게 타들어가 짜도 짜도 눈물 한 방울 만들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모든 절망을 마무리하고 발음되지 않는 슬픔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잠속으로 빠져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색깔이 담배연기 저편에서 얼음거리면서 가까이 오라고 손짓합니다 나는 한 발 가까이 다가갑니다 영혼과 육신은 지쳤습니다 내가 혹사시켜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그리움도 기다림도 포기하고 육신과 영혼을 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서울을 떠납니다 무작정 손쉽게 탐퍼스가 춘천행 이었습니다 춘천행 춘천터미널에 내려서 나는 서성거렸습니다 춘천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부역해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어서 더욱 낡아보이는 버스에 올라탔고 뒤쪽으로 가서 빈자석 하나를 차지하고 엄뚱이를 구겨넣었습니다 볼펜과 차평 뭉치를 손에 지나가시가 내 쪽으로 다가와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내 딸아이 또래였습니다 햇볕에 글린 탓인지 피부도 유난히 까맸습니다 나는 아가씨에게 종점까지요 말하면서 쳐다보았습니다 아가씨는 추구 약수터요 1200원입니다 하며 차표 한 장을 주었습니다 나는 건네받은 차표를 보면서 버스의 종착지가 추곡 약수터이고 내 목적지도 추곡 약수터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버스표를 지고 낡은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눈을 감았습니다 비로소 긴 터널의 마지막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동안 그 터널만 통과하면 세상에서의 모든 인양과 끝일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서일까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마지막을 통과하고 싶습니다 살아있음의 모든 것 온갖 상념을 다 털어버리고 미련도 버리겠습니다 종점입니다 추국 약수터라고요 아가씨의 신 목소리를 들으면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낯익은 풍경이 거기 있었습니다 색바른 슬레이트 지붕들이 군대에 군대 흠집을 드러내고 나지막이 누워있는 하워의 풍경은 지난 날 저편의 그리운 기억입니다 어릴 적 큰 병을 들고 메뚜기를 잡고 뛰놀던 산골마을 인 듯 했습니다 그것들은 거기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야 딸애로부터 죽임을 당한 내가 묻혀야 할 곳 앞뒤 생각 없이 그렇게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문둥이 무자가 기거하다 죽어갔다는 계곡의 빈 운막집을 차지했습니다 조금은 을신년스러웠어도 운막 뒤편에 있는 작은 돌샘이 있어서 쉽게 마음을 풀었습니다 거미줄 투성이 음산한 운막이었지만 돌툼에서 펑펑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물방울소리가 숲속 요정의 맑은 노랫소리 같았습니다 눈시린 보석이었습니다 맑은 샘물에 찌든 영혼과 육신을 씻고 세상살이 동안에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다시 살고 싶었습니다 낙엽이 썩어 또 다른 싹을 키우는 것처럼 딸에게 죽임당한 내가 썩어 또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운막과 그 주위를 온전한 내 나라로 보다 좋은 나라로 가꿔야 했습니다 첫 새벽 첫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시덤불 돌더미 썩은나무 밑동 등과 싸움질하는 것이 매일의 일과였습니다 내가 싸움질해야 하는 것은 윤구오빠나 깜둥이나 깜둥이 딸이 아닌 자연이었습니다 그것은 변명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떠나지 않으면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옥수수랑 감자와 푸성기를 심을 밭을 일권했습니다 계곡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아기 팔뚝 굵기만 한 더덕도 양껏 캘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가끔 뱀과 땡띠의 습격을 받고 혼비백산한 적도 있지만 그것들 때문에 그 좋은 수입원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더라구요 자연과 잘 적응하는 야생동물처럼 어쩌면 하둔 동물로 태화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아린마을 사람들이 고사리며 치나무를 뜯기 위해 계곡 깊이까지 올라왔다가 산등성에 엎드려 치나무를 뜯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의아한 눈길로 또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구구한 억측들을 했고 엉뚱한 소문 속으로 나를 몰았습니다 수상한 여자라고 신고한 자가 있어 조사를 받기 위해 불려가서 기억하기 싫은 과거사를 대충 털어놓고 음악으로 올라오면서 헛웃음을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월을 몇 년 지내고 나니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던 딸애로부터 놓여놨습니다 어머니도 윤구 오빠도 딸애도 잘 살겠거니 생각합니다 나처럼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월의 어느 날 문득 평화로운 내 삶 속으로 뛰어든 어떤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를 또 상염의 고통에 빠뜨릴 기운이 아닐는지요 그 새벽 요게 꿈자리에서 였습니다 더덕 광주리를 메고 숲길을 내려오는데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버티고 서서 으르렁거리며 느린 걸음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옴짝 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깬 꿈이었습니다 예로부터 호랑이 꿈은 길몽이라고 들었지만 그 아침 산에 오르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산 속에서 호랑이는 아니더라도 뱀이나 땡비 소구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산에 오르기를 포기하고 옥수수 알갱이를 따다가 잠시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내 앞에 우뚝 서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새벽 꿈속의 호랑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는 아랫마을에서 올라온 산책객이라며 선뜻 물을 청했습니다 아랫마을에서 올라왔다 했지만 낯설었습니다 그렇다면 외지에서 추곡 약수 때문에 왔을 것이고 소문의 꼬리를 붙잡고 동물원의 희귀종을 구경하듯이 호기심 품고 올라온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그를 정면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노골적으로 경계하자 우리 흰둥이가 눈치를 채고 그악스럽게 지저댔습니다 그는 지저댔는 흰둥이를 겁먹은 눈으로 흘끗거리며 물을 좀 얻어마실까요 라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대꾸 없이 방금 새롭게 태어난 순결한 물을 받아서 건네준 뒤 흰둥이를 앞세우고 운막 뒤로 숨듯이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어서 내려가라는 무언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는 처연한 내 몸짓 언어를 읽었는지 두말 없이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기린들 아닌 듯한 새끼를 무성한 포를 헤치며 내려가고 있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그의 어깨 쭉지에서 풀려져 나온 외로움의 그림자는 내가 서있는 곳까지 길게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품은 외로움과 쉽게 접목되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나는 화로 속에 감자 몇 알을 넣고 재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풀숲을 뒤적이면서 누군가 올라오는 기척이 났습니다 그의 것이라고 쉽게 알아챘습니다 무심한 듯이 나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흰둥이가 어슬렁거리면서 그의 주위를 맴돌았지만 어제처럼 거칠게 찢어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우선 우리 흰둥이에게 눈인사를 하고 어설퍼 하지도 않고 내 옆에 쪼그리고 앉으며 감자를 굶는군요 어 그 감자 냄새 참 훌륭하네요 했습니다 그는 어제처럼 어서 내려가라는 몸짓 언어를 보낼까 봐서 지레 겁먹고 혼자서 쓸데없는 말을 해댔습니다 군대에서 먹어본 군 감자의 맛이랄지 주곡 약수가 위장병에 좋다 하여 병을 고치려고 서울에서 왔는데 아랫마을 약수보다 이곳 샘물맛이 더 좋다는 등 조절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만 할 뿐 나에 대해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왜 산속에 혼자 사느냐 무섭지 않느냐 가족은 없느냐 하고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과거는 관심 없다는 듯 감자 화로불 샘물 나리꽃 토송닭 바람 등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대화하자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나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현장의 자연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심한 척 해야 했습니다 나는 제 속에서 잘 익은 감자 하나를 꺼내어주는 인심을 끝으로 더덕강주리를 어깨에 걸고 산을 탔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그와 함께라면 말을 터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막에 올라오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람다운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쌓았던 평화의 성이 무너지고 갈등이 울별칩니다 그날은 더덕 한 뿔이 캐지 못하고 산속을 헤맸습니다 엉겅키에 긁히고 산딸기 가시에 손가락을 찔리면서 보다 험한 계곡을 쏟아났습니다 한 방울의 즙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왜소한 내 몸 뚱이에서 의외의 땀방울이 송굴송굴 맺히더니 등줄기에 흥건히 고이면서 심한 갈등이 왔습니다 직덩굴을 걷어 어금니로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떨부면서도 달짝지근한 즙이 혀끝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풀기는 어림없었습니다 나는 빈강주리를 맨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운막 아래쪽 작은 폭포에서 물맞이를 하며 갈증을 해소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의 습관대로 훌훌 우통을 벗고 등에 물맞이를 했습니다 그곳은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런 곳이기에 우통증 벗어버리기 쉬웠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골 속까지 찬 기운이 뻗졌습니다 나는 두 팔을 벌리고 찬 기운을 마음껏 취했습니다 그때입니다 누덕이 누덕이 벗어버린 내 맨살을 등 뒤에서 보듬는 이가 있었습니다 화들짝 놀라 돌아서며 겁먹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 또한 겁먹어 수줍음 타듯이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뼛소리가 날 만큼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이 왔지만 편안함과 나른함으로 나는 묵롱해졌습니다 폭포가 역으로 속고 치는 듯 거칠게 물보라가 잃었고 오색의 물보라는 우리를 감추었습니다 기다림은 내 육신의 일부분입니다 살아있음의 초각이기도 하지요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고통과 아픔인 줄 알면서도 또다시 그를 기다립니다 막연한 기대에 늘 배반당했으면서도 막연히 기다립니다 그가 아침 산책 나왔던 그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래도 기다립니다 오마는 약속 없었던 터 예감으로 기다립니다 햇살이 상수리나무 꼭대기에서 직선으로 꽂히는 시간입니다 풀립에 이슬도 다 말라버린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도 나는 한곳에 앉아 하지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습니다 벗긴 감자알맹이는 상수리나무 잎 사이를 직선으로 통과한 빛을 받아 상아빛깔로 눈부십니다 그것은 맨살 보이며 먹히기를 기다립니다 먹히는 것이 감자의 소임입니다 그것의 행복입니다 나는 냄비 속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뚜껑을 닫아 불 위에 얹습니다 그가 올라오면 틀림없이 올라온다면 오늘은 찐 감자를 대접할 겁니다 알맹이 작은 하지감자의 보수수한 흰 살맛이 그를 미소짓게 할 것입니다 하루 불 위에 올라있는 냄비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함께 감자의 그 고소한 냄새가 빠져나옵니다 잠깐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분명 들리는 소리 하나 띠뿔을 해치며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 맺히며 그가 올라오는 소리입니다 기다림의 매듭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기필코 풀어내고야 말았습니다 한해 승리입니다 어머니 윤구오빠 딸에게 배반당했던 내 기다림의 세월이 값지게 보상받는 순간입니다 땡볕을 밀어내고 한줄기 바람이 붑니다 숲으로부터 바람이 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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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